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용접산업기사 용접설비제도 시간입니다. 제도가 어떤 것이고 도면을 그릴 때 어떤 방식으로 그리는 것인지 그리고 KS, ISO 그런 약속들을 약속들을 의해서 도면을 그리는데 그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론 파트는 내용을 그렇게 많이 보실 필요는 없고요. 기출 문제를 많이 보시면 되니까 일단은 이론 파트는 간단한 내용들, 시험에 좀 많이 나오는 내용들을 꼽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제도의 개요입니다. 제도의 개요. 제도, 기계 제작 시 사용 목적에 맞게 계획, 생산, 설계하는 전 과정을 기계 설계라고 하고 이 설계에 의해서 도면을 그리는 것. 도면을 그리는 게 제도죠. 제도의 공업 규격이 있는데요. 제도의 공업 규격이 있는데 국제 표준이 있습니다. ISO라고 하죠. ISO. 한국 KS. 영국 BS. 독일은 DIN. 미국은 ASA. 일본은 JIS. 국제적으로 도면을 그릴 때는 어떻게 하자. 그런 국제적인 약속이 ISO가 되겠고요. 한국에서. 국내에서만 통용되는 그런 약속들. 그거는 KS. 산업 현장에서. 영국, 독일, 미국, 일본. 이게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DIN. DIN 하면은 이거는 어떤 나라에서 통용되는 그런 공업 규격입니까? 이걸 막힐 수 있으셔야 하고요. 3번 보시면은 한국 공업 기준에 따른 분류. 예를 들어서 KS 다음에 A가 나와요. 아, 그럼 한국에서 공업 규격인데 A라고 하면은 그런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한 약속들이 나오겠죠. 뒤에 숫자가 나와요. 그 항목에 대한 그런 숫자. 우리나라 법률도 그러잖아. 무슨 1조 1항. 1조 1항에 보면은 헌법. 1조 1항.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듯이 KS, KSA, 0301. 그러면은 무슨 용어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KSB. 한국 공업 규격 B. 기계에 관한 그런 내용들. KSC. 전기. 전기에 대한 내용들. KSD. 금속에 대한 내용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A, B, C, D. 한국 공업 기준에서 예를 들어서 금속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뭐냐. 그러면은 D라고 고를 수 있으셔야 됩니다. 4번 도면의 종류입니다. 도면의 종류는 사용 목적에 따라서 계획도, 제작도, 주문도, 승인도, 견적도, 설명도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내용에 따른 분류. 쭉 나오는데.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은 3번입니다. 도면의 성질에 따른 분류. 원도, 트레이스도, 복사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도라는 것은 오리지널입니다. 도면을 처음 그린 거죠. 연필로 그리든 뭐 아니면 뭐. 여기서는 이제 연필로 그린 것을 나타내는 것인데.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이스도라는 게 뭐냐면은. 원도 위에다가 트레이싱 페이퍼를 얹어놓은 거예요. 기름종이 아시죠? 기름종이를 이렇게 얹어놓고 거기다가 이제 그린 거예요. 그걸 트레이스도라고 합니다. 트레이스도를 복사를 하면 그게 복사도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뭐가 나오냐면은 시험에서는 복사도가 원도를 복사한 것이냐 아니면은 뭐예요? 트레이스도를 복사한 것이냐. 그러니까 시험에는 이렇게 나와요. 원도를 복사한 것이 복사도. 아 원도? 아 오리지널을 복사한 것이. 그렇지. 원도를 복사해야겠지. 상식적으로는 그게 원도가 맞는 것 같지만 복사도라고 하는 것은 원래 트레이스도를 복사한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기억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도면에 사용되는 선의 종류가 나오는데요. 선의 종류는요. 가장 중요한 선이 외형선. 그 다음이 은선이라고 나오죠. 숨은선. 숨은선이라고 하셔도 되고 은선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외형선은요. 굵은 실선으로. 굵은 실선으로 그리시는 거예요. 굵은 실선으로. 예를 들어서 도면에다가 도면에다가 자동차를 그린단 말이에요. 자동차를 그린단 말이에요. 자동차의 외형을 이렇게 그리겠죠. 타이어도 그리겠죠. 안 보이는 부분은 이렇게 숨은선으로 그려주죠. 그렇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선. 도면에 나타나는 그 형상의 외형을 표현하는 선이 외형선. 제일 중요합니다. 굵은 실선으로 나타나는. 굵게 그리셔야 돼요. 굵게. 얼마나 굵게 그립니까? 그건 KS 기계. 기계에 들어가는 KSB. 제도에 관한 항목을 찾아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인터넷으로 검색하셔가지고 KS, 한국공업규격이라고 딱 치시면 그런 협회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협회 사이트로 들어가면 거기서 그걸 열람을 하실 수가 있어요. 돈 내고 사셔야 돼요. 비싸더라고요. 제가 하나 샀는데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굵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굵게 그려주는데 거기 시험은 잘 나오진 않으니까 설명해드리진 않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선은 뭐라고요? 외형선. 그다음 뭐라고요? 숨은 선. 이 두 개만 딱 알고 계시고 가져가시면 한 문제는 맞춰요. 그다음에 이제 중심선입니다. 중심선. 중심을 나타내는 선. 중심을 나타내는 선은 뭐예요? 가는 1점 쇠선으로 하셔도 되고요. 중심을 나타낼 때 그냥 실선으로 그리셔도 돼요. 가는 실선으로 그리셔도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중심선을 가는 1점 쇠선으로 그릴 때 그 센타. 여기 센타는 이렇게 십자를 하나 그려주고서는 이렇게 그려나가셔야 돼요. 센타에서 썸을 찍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건 잘못 그린 거예요. 센타는 항상 이렇게 교차선을 그린 다음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치수선, 치수보조선이 있는데요. 이걸 나타내기 위해서 치수를 나타내기 위해서 치수선과 치수보조선을 그리죠. 여기 이렇게 나오는 게 치수보조선이죠. 그 다음에 치수보조선 끝단부에서 쫙 약간 못 미쳐서 치수선을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치수문자 그려주죠. 그죠? 치수선과 치수보조선은 가는 실선으로 그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외형선을 제외하고는 외형선을 제외하고는 모두 가는 실선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외형선을 제외하고 가는 실선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맨 밑에 보시면 아주 굵은 실선이 하나 나와 있어요. 특수한 용도의 선이라고 그런 얇은 부분의 단면을 표시하는 데 사용되는 선이다. 이거 이따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굵은 실선은 몇 개 안 돼요. 그 다음에 지시선이라고 있습니다. 지시선 여기 지시선 지시하는 거죠. 여기다 어떻게 하세요? 여기다 뭐 V홈 용접하세요. 아래 보기 자세로 F 아래 보기 자세로 V홈 용접하세요. 이렇게 지시선입니다. 지시선도 가는 실선으로 그려줍니다. 그쵸? 그 다음에 절단선이라고 있고요. 네. 절단선 파단선이라고 있습니다. 파단선 파단선은 불규칙한 가는 실선 불규칙한 가는 실선 물체의 일부를 파단한 곳을 표시한 선이다. 뜯어낸 거죠. 뜯어낸 거예요. 파단했다. 뜯어냈다. 근데 여기 또 나와 이게 또 나와 그러면 뭐예요? 아 가운데 부분을 생략한 거예요. 너무 기니까 너무 기니까 생략한 거죠. 예를 들어서 구멍이 이렇게 어? 있는데? 구멍의 개수가 10개래. 지시선 어? 구멍의 개수가 10개래. 못해된 거야 이거. 하나 둘 셋 생략된 거죠. 생략. 생략된 거죠. 그렇죠? 파단선이라고 합니다. 파단선 그 다음에 가상선이라고 있습니다. 가상선 가상선은 가는 이점세선인데 시험에 잘 나와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가는 이점세선은 가상선이라는 건 가상이라는 말은요. 상상에서 그리는 선이죠. 상상에서 상상에서 그러니까 도시된 물체의 앞면을 표시하는 선 도시된 물체 도시된 물체의 앞면 앞면을 나타내는 선 그러니까 뭔가 뭔가 이 물체를 실제로 도면을 그리는데 이 도면하고는 물론 관련이 있겠지만 뭔가 상상에서 그리는 것이죠. 앞에 뭐가 뭘 놓을 것이다. 또는 인접 부분 인접 부분 여기 근처에 뭐가 뭘 놓을 것이다. 가공 전후 가공 전 가공하기 전하고 가공 후에 어떨 것이다. 상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동하는 부분에 이동 위치를 표시하는 선 이동 위치 시계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동 위치를 나타내는 선 이동 위치 여기서 이쪽으로 이동할 것이다. 이동 위치 그죠? 공구나 지그의 위치 공구나 지그를 어디다 놓을 것이다. 상상해서 놓는 거예요. 실제로는 거기에 없어. 반복을 표시하는 선 그 다음에 도면 내에 그 부분에 다면형을 90도 회전해서 나타나는 선 아무튼 상상에서 그리는 선이 가상선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피치선이라고 있는데 피치선 피치라는 게 이 구멍을 뚫었어요. 일정한 간격으로 구멍을 뚫었는데 이 구멍의 중심과 다음 구멍의 중심 간의 거리를 우리가 피치라고 합니다. 피치 이것도 우리가 가는 일정세선으로 그려주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나사가 있어요. 나사 나사산과 다음 나사산 간의 그런 거리도 우리가 여기 피치라고 합니다. 나사산과 나사산 사이를 피치라고 합니다. 피치 아시겠죠? 네. 피치 해칭선이라고 있는데 해칭선 해칭은 절단면을 나타내는 선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박이 있어요. 수박 수박이 이렇게 반이 잘려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이 자른 부분이다 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일정한 각도로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가는 실선을 그려줍니다. 그럼 여기 아 여기 자른 면이구나 절단면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해칭선이라고 합니다. 해칭선 근데 문제가 있어요. 해칭선은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크레딧카드 신용카드가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잘랐어. 예를 들어 얇은 필름 필름을 잘랐단 말이에요. 여기 잘랐어. 어떻게 여기 해칭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또 칠판이 이렇게 넓죠. 커. 이 부분이 자른 면이야. 여길 어떻게 다 이걸 어떻게 이걸 너무 지저분해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얇은 부분의 단면을 표시할 때는 책 맨 밑에 보시면 얇은 부분의 단면을 표시할 때 어떻게 아주 굵은 실선으로 표현한다고 나와 있죠. 이 부분은 어떻게 아주 굵은 실선으로 표현을 한다. 그럼 어떻게 아 이 부분은 절단면입니다.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넓어. 그러면 이 끝부분을 끝부분을 이렇게 끝부분을 이렇게 흐리게 이렇게 칠해주는 거예요. 흐리게 흐리게 끝부분은 가장자리만 이렇게 칠해주는 거예요. 이걸 스머징이라고 합니다. 스머징 뭐라고요? 스머징 나중에 문제 풀 때 나옵니다. 스머징이라고 합니다. 스머징 그래서 단면을 표시하는 방법은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칭 굵은 실선 스머징 그리고 해칭을 할 때도 이렇게 45도 간격으로 안 해도 돼요. 꼭 이렇게 해야 되는 법은 없어요. 이렇게 수평선으로 그어도 상관없어요. 구분될 수 있게 구분될 수 있게 다른 선 다른 도형하고 구분될 수 있게 그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해칭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도면 작도의 기본입니다. 도면 작도의 기본 도면의 크기와 치수 이렇게 나오는데 도면 같은 경우에 그 제도지 제도할 때 종이가 제일 큰 종이가 제일 큰 종이가 A0 종이에요. 전지죠. 전지 대학생들이 대잡았을 때 A0 전지 전지를 반을 접으면 A1 용지가 되는 것이고요. A1의 긴 쪽을 접으면 A2가 되는 것이고요. A2의 긴 쪽을 접으면 A3가 되는 것이고요. A3가 되는 것이고요. 긴 쪽을 접으면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A4 용지가 되는 것입니다. A4 용지의 긴 쪽은 297이고요. 짧은 쪽은 210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세요. 그러면 A0 용지의 사이즈 구할 수 있으시겠죠. 297이 4개가 있잖아요. 297 곱하기 4 그 다음에 210 곱하기 4 하시면 되죠. A3 용지 사이즈 어떻게 구해요? 여긴 297이고 210 자리가 2개 있죠. A2 용지 사이즈 어떻게 구해요? 297 자리가 2개 있죠. 210 자리가 2개 있죠. 여러분들 구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A0 사이즈 얼마냐고 물어보거든요. 이걸 다 외우시지 마시고 그림을 그리셔가지고 A4 용지는 외우셔야 돼. 그 대신 A4 용지는 아셔야 돼. 상식적으로 아셔야 돼. 297에 210이라는 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간단하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험장 가시면 연습장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가져온 연습장은 못 써요. 메모지를 못 써요. 근데 거기서 시험장에서 줍니다. 종이를 줘요. 메모지 필요하신 분 선드세요. 그러면 줘요. 거기다가 산업기사는 시험지를 나눠주죠. 거기 시험지에 이렇게 그리셔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도면에 크기에 따른 테두리 선의 치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도면이 있으면 도면이 있으면 도면에다가 바로 제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제도를 이렇게 했어. 다 그렸어. 다 그렸단 말이에요. 파이프라인도 이렇게 그려주고 그런데 이 도면을 들고 다니다가 끝부분이 해지거나 잘라지거나 찢어지거나 훼손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도면 종이에다가 바로 제도를 하는 게 아니고요. 바로 그리는 게 아니고 뭐예요? 테두리 선을 그려줍니다. 윤곽선을 그려줘요. 윤곽선. 무슨 선? 이게 종이에요. 종이에 일정한 간격을 띄우고 선을 하나 그려줘. 이거 윤곽선입니다. 윤곽선을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윤곽선 안에다가 도면을 그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A0 용지하고 A1 종이는요. 이거는 큰 종이로 분류가 돼요. 큰 종이로 분류가 돼. 큰 종이. 그 다음에 A2 A2에서부터 A4까지는 여러분들이 작은 종이 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간격을 물어보는 문제가 잘 나오거든요. 큰 종이는 20mm 20mm를 띄워주고 이렇게 윤곽선을 그려주시면 되고요. 작은 종이는 10mm 10mm를 띄우고 윤곽선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 시험 여기 시험 문제 나옵니다. A4 용지는 여기 10mm를 띄워주셔야 돼요. 배관 기능사 같은 경우에 오토캐드 작도하는 시험 문제가 있거든요. 실기 시험에서 이거 띄워주셔야 돼요. 10mm를 띄우고 윤곽선 그린 다음에 도면을 그려야 돼요. 그런데 종이가 도면이 여러 장이야. 도면이 여러 장이면 이걸 번지로 뚫어가지고 철을 하고 다녀야 되잖아요. 여기 번지가 구멍이 뚫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윤곽선을 이쪽으로 조금 더 간격을 주고서는 그려줘야겠죠. 철을 하는 경우는 철을 하는 경우는 25mm 큰 종이 작은 종이 구분 없이 25mm를 띄워주시면 돼요. 25mm 아시겠죠? 철을 하는 경우는 큰 종이 작은 종이 구분 없이 25mm를 띄워주시면 됩니다. 철하는 경우 여기 나와있죠. 그죠? 철을 하는 경우는 25mm 띄워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척도인데요. 척도 사물의 크기와 실물의 크기 비율을 척도라고 한다. 그래서 도면에 기입하는 각부의 치수는 반드시 척도에 관계없이 실물의 치수를 기입해줘야 된다. 척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여기 종이에다가 예를 들어서 배 유조선을 그린단 말이에요. 종이에다가 종이에다가 유조선을 어떻게 그려? 그죠? 줄여서 그려야 되죠. 줄여서 그려야 되잖아요. 축소해서 축소해서 그리는 것을 우리가 축척이라고 합니다. 축척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AFMG 그대로 그릴 수 있겠죠. 현척으로 그립니다. 현척 그 다음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확대해서 그려줘야겠죠. 확대해서 배척 축척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2분의 1로 1대2 또는 1대2는 2분의 1이랑 똑같은 말이죠. 현척은 1대1이죠. 1분의 1 배척은 뭐예요? 2대1 2대1은 뭐예요? 1분의 2가 되는 것이죠. 2배 2배로 확대해서 그려라. 이거는 그대로 실물 사이즈 그대로 그려라. 이거는 절반 2분의 1 사이즈로 줄여서 그려라.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스케일이라고 합니다. 스케일 이걸 스케일이라고 그래요. 스케일 스케일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런 일정한 스케일에 의하지 않고 그냥 임의로 그리는 경우가 있어요. 특수한 경우에 그거는 논스케일이라고 합니다. 논스케일 ns라고 적어줘요. 여기 표제란에다가 표제란에다가 표제란이라는 것은 이름표예요. 도면의 이름표예요. 누가 그렸는지 언제 그렸는지 척도를 어떻게 했는지 표제란에다가 ns라고 여기 표가 있어요. ns라고 척도 척도는 ns다 적어주면 아 이거는 이런 축척에 의하지 않고 이런 그 비례척이 아닌 상태로 그렸다. 비례척 아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ns 시험에 잘 나옵니다. 논스케일 비례척 아님 한글로 적으셔도 돼요. 비례척 아님 그리고 만약에 실제로 실제로 이렇게 2분의 1 사이즈로 줄여서 도면을 그렸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치수를 기입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치수를 기입을 할 때는 이 척도 얼마로 느리고 줄여서 한 것과 관계없이 실제 길이를 그려주셔야 돼요. 실제 길이를 만약에 이게 종이가 작다고 그래가서 예를 들어서 1대 100으로 100대를 줄였어. 100배 줄인 사이즈를 여기다 적어버리시면 어떻게 해요? 공장에서 뭘 만들겠어요? 장난감 만들죠. 장난감. 그죠? 장난감 만들었다고 배, 유조선 요만한 거 만들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릴 때는 이렇게 줄여서 그릴지라도 도면을 사이즈 예를 들어서 치수를 기입을 할 때는 치수를 기입을 할 때는 실제 사이즈를 그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시험장에 가시면 계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실제 사이즈 그냥 적어주면 되는데 이거를 2대 1이니까 아 이게 2천 사이즈지 2천 사이즈의 2분의 1이니까 계산해서 적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실제 사이즈를 그려주셔야 됩니다. 기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NS 시험에 잘 나옵니다. NS 비례척 아님 그 다음에 보시면 척도의 종류 제가 설명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5번 제도기 제도기 보시면 디바이더 요즘에는 컴퓨터로 제도를 하기 때문에 이런 디바이더나 운영자 같은 특수한 경우에 한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컴퍼스는 뭔지 아시죠? 컴퍼스 원을 그릴 때 사용되는 거 제도기 중에 그렇죠? 디바이더는 양쪽이 다 침이에요. 연필심이 들어간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선을 원을 그릴 때 사용되는 게 아니고 선을 등분을 할 때 선을 등분을 할 때 사용되는 게 디바이더다. 시험에 뭐라고 나오냐면 원을 그리는 용도로 사용된다 라고 나와요. 운영자는요 작은 곡선을 그리는 데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를 몇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몇 문제 풀어보고 이따가 쉬웠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도면에서 반드시 표제란에 기입해야 하는 사항으로 틀린 것은 표제란은 뭐라고 그랬어요? 도면의 이름표예요. 이름표 누가 그렸는지 척도는 어떻게 했는지 스케일을 어떻게 했는지 투상법 일각법으로 했는지 삼각법으로 했는지 도면의 이름은 뭔지 어떤 회사에서 누가 그리는 건지 재질이라는 것은 부품표에 기입을 하는 겁니다. 부품표 도면의 부품표가 우측 상단에 보통 표를 하나 그려줘요. 그래가지고 25에이 짜리 엘보 몇 개가 들어갔다 몇 킬로그램이 들어갔다 용접봉이 용접봉은 아니겠지 파이프가 몇 에이 짜리가 몇 개 들어가겠다 그런 걸 도시해 주는 명시해 주는 게 부품표라고 합니다. 부품표 도면에는 표재란이 들어가고 부품표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2번입니다. 기계 제도에서의 척도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척도 2번이죠. 축척의 표시는 2대1 5대1 10대1 등과 같이 나타낸다. 2대1은 이거는 뭐 축척이 아니죠. 배척이죠. 2배 확대하는 것이고 5대1은 뭐예요? 5배 확대하는 것이고 10대1은 뭐예요? 10배 확대하는 것이죠. 배척. 3번 기계 제작 부품 도면에서 도면의 윤곽선 오른쪽 아래 구석에 위치하는 표재란을 가장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오른쪽 아래 구석에 표재란을 그리는데 표재란은 뭐다? 4번이죠. 도번 도번 이 도면의 번호 도면의 번호 1번 도면 도면 도면의 이름 제도 검도 등 관련자 서명 척도 등을 기재한다. 4번 기계 제도에서 가는 2점세선을 사용하는 것은 제가 가상선이라고 설명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선의 종류와 명칭이 잘못된 거 2번이죠. 굵은 실선 외형선입니다. 2번 잘못됐죠. 숨은 선은 뭐예요? 가는 파선이죠. 가는 파선 점선 가는 파선 6번 선의 종류와 용도에 대한 설명의 연결이 틀린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나와있죠. 6번은 4번이죠. 가는 2점세선은 가상선이죠. 중심이 이동한 궤적을 표시하는 선은요. 기준선이에요. 기준선. 중심이 이동한 중심 궤적을 표시한 것은 무슨 선? 기준선입니다. 출제가 자주 되는 패턴은 아닌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번, 2번, 3번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7번 무게중심선과 같은 선의 모양을 가진 거 무게중심선은 뭐예요? 가는 2점세선 가상선을 그릴 때 사용하는 가는 2점세선으로 그립니다. 8번 용도에 의한 선의 명칭 분류에서 선의 종류가 모두 가는 실선인 것은? 1번이죠. 지수선, 지수 보조선, 지시선 9번입니다. 도면의 밸브 표시 방법에서 안전밸브에 해당하는 것은? 생뚱맞게 밸브 문제가 나왔네요.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는 것 같습니다. 제가 3번입니다. 3번이 안전밸브가 되겠습니다. 안전밸브 안전밸브 우리가 압력밥소대에서 일정하게 압력이 올라가면 압력이 빠지죠. 그죠? 안전밸브입니다. 폭발하지 않도록 일정한 압력을 빼주는 거죠. 안전밸브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도면에 사용되는 그런 도형의 표시법 도면에 사용되는 도형의 표시법 요거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금방 한 2개 강의 3개 강의 정도면 제도는 마무리가 되겠네요. 자 그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또 쉬었다가 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